운명이죠. 운명. 역시나 운명. 그리고 유승호 배우님의 첫 제대... 제대우 첫 작품이라는 것도 운명일 수 있는데 유승호 배우와 저랑 또 27살 안 이기자 부대의 대상 배우와 아... 좀 별명에... 저희 이 두 사이에 있는 이기자 부대의 배우가 또 한석규 배우가 있고 한석규씨... 굴을 넘나들어서 만나게 된 운명같은 배우인 거죠. 이야... 저희 몰랐던 사실인데 그 배우계에 이기자 라인이 쫙 있군요. 우리 유승호씨가 이제 막내로서 이번 작품에 또 책임이 막중하실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곽동원씨 진짜 영화마다 카리스마...